엄마 잔소리 공감 6가지 1. 김치 먹고 있는데 김치 좀 먹으라고 할 때 2. 7시 다 깨워주시면 6시 반 했대 4. 밥 먹으러 빨리 나오래서 나갔는데 밥 아직 못 있었대 4. 양말이 분명히 없었는데 엄마가 보면 있어 엄마가 찾아서 나오면 어떡할래 5. 스마트폰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할 때 6. 유통기한 지난 것도 냉장보관하면 괜찮다고 할 때